우리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정전의 결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어쩌라고? 성경에 있는 훌륭한 사람 얘기잖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스 루이스 말대로 하늘의 사냥개를 통해서 그를 추적하고 마치 양수 겹장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그를 내몰아서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세상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일 그 자리로 그를 내려몰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초라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놀라운 권세로 우주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막강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여러분은 모멘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정말 곧 죽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거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이제는 다른 진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눈이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수만 개의 시신경과 관련된 그 광학적인 기능들이 함께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남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하나도 없는 방에 들어가는 면 어디에 부딪힐지 어떤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1초만 빛을 비춰줬다가 끄면 우리는 금방 그 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초의 빛만 있으면 우리는 부딪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유일회적인 기회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잡힘 바 되었다고 말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댕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바 된 그것을 내가 다시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워딩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잡힘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는가? 네, 영적인 빛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에도 타이밍은 있다는 것. 타이밍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고 디모델스 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을 욕조에다가 집어넣으면 처음에 물이 조금 찰랑거리면 앞에서 철벅철벅 그러는데 물이 계속 올라오면 갑자기 애들이 붕 뜨면서 오! 오! 통제가 안 됩니다. 그게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서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께 잡힘 받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담보 잡힌 여러분 영적인 빛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복이 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고단하고 무거운 삶을 둥둥 띄워 은혜를 따라 풍성하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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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